오늘은 저번 시간에 사실 끝에 약간 예고편을 해주셨잖아요. 이름 하나 기억하라고. 윌리엄 쇼클리 그거에 좀 앞서서 그 노미의 글로벌 ETF에서 얼마 전에 나스닥을 다뤄주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대표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혁신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나스닥 지수라서 이제 나스닥 ETF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핵심은 나스닥 ETF 중에 타이거 ETF가 제일 크다. AUM이. 엊그제 3,000억 돌파해봤고 나스닥 ETF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나스닥 지수의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이 본사가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제가 저희 타이거 나스닥 100 ETF의 탑 15개 종목을 제가 봐봤는데 질문할게요. 여기서 실리콘밸리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은 회사가 탑 15개 중에 몇 개일까요? 15개 중에 3개? 오! 맞아요. 3개. 마이크로소프트가 워싱턴주 그 다음에 아마존 닷컴도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고요. 본사가. 펩시코. 펩시콜라 할 때. 그 회사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주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4개는요. 하나 더 있다. 하나 더는 컴캐스트라는 회사. 여기는 펜실베니아주에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캘리포니아 쪽에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베이오리라 쪽. 그래서 왜 이렇게 이쪽 동네가 그 혁신 기업들로 구성된 이 나스닥 지수에 상위권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부러 조성한 건 혹시 아니에요? 저희 판교처럼. 아 판교처럼. IT벨리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아 그런 거랑 좀 달라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왜 실리콘밸리에 나스닥에 많이 상장한 혁신 기업들이 모여넣게 됐나.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배양시키고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처음에 쇼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쇼클리가 그때 저희가 2위에서 살펴봤듯이 현대 트랜지스터의 원형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벨 연구소에 있는 그 수천,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쇼클리랑 같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좀 예성적 이상의. 그렇죠. 같이 일해봐도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유능한 천재들, 천재 과학자들이 굳이 내가 쇼클리 밑에서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 등을 돌려요.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쇼클리가. 그래서 퇴사를 합니다. 벨 연구소 나와요. 나와서 내가 혼자 하지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 내가 짱인데. 약간 이런 거잖아요.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세워요. 벨 연구소가 뉴저지에 있었는데 여기를 떠나서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옵니다. 이 당시에 캘리포니아 땅값이 진짜 쌌거든요. 거의 뭐 땅밖에 없다고 황무지 이런 과수원밖에 없는데 여튼 그걸로 이제 이주를 해요. 캘리포니아로 와서 이제 산타클라라밸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으로 터전을 잡아요.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1년 내내 태양이 내리쬕니다. 날씨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과일 과수원이 많았어요. 체리나 자두나 살구를 재배하는 그런 과수원들이 막 있는 그런 동네를 가서 생뚱맞게 초콜릿 반도체 연구소를 차린 거죠. 내가 여기서 차리면 잘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차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 당시에 그 근처에 대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스탠포드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아 스탠포드가 그렇구나. 네 스탠포드. 당시에 신흥 사립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고 아직은. 어느 정도 학교였냐면 과수원 옆에 이제 학교가 덩그러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까지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면 다 동부로 가요. 일자리를 찾으러. 그래서 그 현상에 굉장히 스탠포드 대학교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재학생들이 근처에 터전을 안 잡고 다 가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프레드릭 터먼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는 아마 전자공학과 교수였을 거예요. 이 현상이 너무 개탄스러워서 아 우리 학교를 좀 발전시켜 봐야겠다. 모든 학과가 잘 나갈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다른 거 다 배제. 예산을 전기전자공학부에 올인합니다. 자기 공학부. 자기 학부. 그쵸. 자기 학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기전자공학이 혁신기술을 공부하던 그런 과였어요. 왜냐하면 트랜지스트 이런 게 처음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터먼 교수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학교 혼자서 클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와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 사용할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기술. 명문대학교 몇 개를 뽑아서 같이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스탠포드도 지원했고 돈을 받았는데 하버드가 1억 달러 받았어요. MIT가 3천만 달러. 스탠포드 얼마 받았을 것 같으세요? 500만. 5백만 달러. 5만 달러. 5만 달러. 거의 뭐 다음부터 내지 마. 이런 거지. 다음부터 내지 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충격을 받고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터먼 교수가 막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아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겠다. 우리 스탠포드 대학교의 강점이 뭘까? 를 고민해 보니 돌아보니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광활한 대지. 학교 주변에 있는 광활한 황무지. 땅값이 싸다. 땅값이 싼 광활한 황무지가 눈에 띈 거지. 아 이거 활용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이제 오피스를 짓습니다. 오피스 짓고 그 당시 하이테크 기업들한테 싼 값에 임대를 해줘요. 이게 이제 1951년 스탠포드 인더스트리얼 파크라고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들어온 기업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스탠포드랑 산학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신기수도 같이 개발하고 졸업생들이 일로 취업도 하고 그러면서 줄지에 이 스탠포드 인더스트리얼 파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 스탠포드 인더스트리얼 파크 초창기 입주 기업들이 되게 쟁쟁합니다. 휴렛 패커드 그다음에 이스트만 코닥 제너럴 일렉트릭 GE 로키드 그리고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 반도체 연구소를 쇼클리가 차리면서 반도체 연구소를 할 때 실리콘이 주요 원재료였거든요. 실제로 실리콘을 실리콘 밸리에 가져왔다. 라는 평을 받죠. 처음 가져온 거네요. 그렇죠. 처음 가져온 거. 이제 이분이 사고를 치고 나서가 진짜 실리콘 밸리의 시작이죠. 어떤 사고를 치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쇼클리가 성격이 괴팍하잖아요.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베테랑 연구원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쇼클리가 안 되겠다. 그래도 내 수발될 애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대학원에 갓 졸업한 젊은 애들로 한번 내가 사기를 쳐보자. 뭐 좀 모르는 애들 데려다가 이미 아는 애들은 안 오니까. 맞아요. 딱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8명 정도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 8명의 이름을 전부 알아야 됩니다. 8명이나요? 네. 지금 쇼클리만 기억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 8명이 실리콘 밸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 나스닥 ETF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쇼클리가 얼마나 이 8명이랑 같이 잘 지냈으면 되는데 여하튼 잘 못 지냈어요. 편집증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시간 내용을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이때로 가고 싶어요. 그 1957년 8월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클리프트 호텔이라고 거기를 가고 싶어요.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아침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8명이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지쳐. 미쳐버리겠다. 나오자. 그 나오는 걸 결정한 게 이 때 이 호텔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결정한 거예요. 다들 이제 모인 거지. 너도 퇴사하고 싶냐. 나도 퇴사하고 싶어. 이러면서. 당시에 관행이 뭐냐면 한 번 들어간 직장에서 정년퇴직까지 있는 게 관행이었어요. 중간에 이직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쇼클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쇼클리가 이 8명한테 배신자라고 원래는 배신자들이다. 날 배신했다. 회사를 배신하고 너네 8명이 그렇게 나가? 맞아요. 그래서 막 분노에 고함을 지르면서 배신자들 꺼져 막 이러면서 그거 나 한 거죠. 쇼클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배신자 8명. 영어로는 The Traitorous 8 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게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8명을 부를 때 아예 그냥 배신자 8명이라고 불러요. 2006년 7월 뉴욕타임즈 기사 중에서 역사를 바꾼 중요한 10가지 사건의 날 기사로 내보냈거든요. 그중에 이게 배신자 8명이 집단 퇴사한 날 들어가 있어요. 호텔에서 아침 먹으면서 퇴사하기로 한 날 그래서 너드들의 반란 이라고 뉴욕타임즈에서 제목을 붙였고 8명의 배신자들이 집단 퇴사한 날이 실리콘밸리가 탄생한 날이다. 그 기사에서 쓰거든요. 집단으로 나가서 1957년 10월 10월을 바로 차린 거예요. 회사를 회사 이름이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 페어차일드 자기네들은 페어한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런 느낌인가? 이 회사의 대주주가 이제 이름이 페어차일드였어요. 샤먼 페어차일드라고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딴 반도체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실리콘을 주원료로 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회사를 차린 거예요. 4년쯤 지나서 이 로보트 노이스 아까 그 센터에 있던 이분이 사고를 한번 칩니다. 대박으로 그 4개의 트랜지스터 회로를 하나의 그 실리콘 웨이퍼에 붙여요. 이게 뭐냐 역사상 최초의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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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현대 반도체 생산 공정의 표준이 됐어요. 근데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를 차릴 때 과정이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정이 되게 혼란했어요. 이 8명이 야 우리는 차린다 따라와 해서 바로 차려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날 벤처 캐피탈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서 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벤처 캐피탈은 단어 처음 사용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배신자 8명이 나갈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제일 쇼클리의 의심을 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진 클라이너라는 사람인데 유진 클라이너가 뉴욕 박람회를 간다고 뻥을 치고 차를 돌려서 LA로 가서 아서록을 만나요. 그 아서록이 그 당시를 회고를 하면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라고 누가 물어볼 때 답을 어떻게 했냐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쇼클리의 제자 8명이 나와서 창업을 한다? 야 이거는 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이거 간다 하면서 도와준 거죠. 그 당시 월스티트저널을 딱 핀 다음에 상위 1위부터 35개의 기업을 리스트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야서록이 하나하나 다녀요. 하나하나 가서 피치를 하죠. 다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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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거절당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뉴욕에 있는 페어차일드 카메라 앤드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창업자이자 아이비엠 초대 회장의 아들 이 셔먼 페어차일드 한테 마지막에 가는데 이 셔먼 페어차일드는 150만 달러 투자할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이름이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기술 회사랑 벤처 캐피탈 회사가 같이 위기 투업해서 시너지를 처음 만들어낸 중간이에요. 회사가 57년에 1957년에 창업을 해서 주식이 잘 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셔먼 페어차일드가 8명의 주식들까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 초기에 옵션이 있었어요. 150만 달러 니네 회사에 투자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면 300만 달러의 전량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달라. 그게 붙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행사하고 싶은 거지. 그 권리를 그리고 또 갈등을 증폭시킨 게 뭐냐면 경영관리 이런 걸 뉴욕에서 해요. 그런데 개발하고 연구하는 거는 실리콘밸리에서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갈등이 더 고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신자 8명이 안 되겠다. 나가자. 줄줄이 퇴사를 합니다. 유진 클라이너 아까 아서 로그한테 편지 썼던 그나마 쇼클리가 제일 믿어줬던 의심을 덜했던 이 사람이 모렌내면 나와서 토마스 퍼킨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랑 같이 이제 벤처 투자 회사를 차려요.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엄청 유명한 벤처 캐피탈 회사거든요. 지금도 엄청 크고 유진 클라이너는 진짜 벤처 캐피탈 업계 레전드 같은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 아이템보다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페어차일드 만들고 했거든. 아서 로그의 영향을 받은 거죠. 사람을 봐라. 사업 아이템보다 경영자 봐라. 창업자 봐라. 누가 하는지를 봐라. 1968년 마지막까지 페어차일드의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노이스랑 고든 모어 두 명이 거의 마지막에 나가요. 그러면서 1968년에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를 차려요. 근데 이 회사가 이미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좀 줄여서 바꿔요. 인텔이라고. 이때 아서 로그이 또 초기 투자 리드를 하죠. 그 당시에 이미 또 아서 로그은 그런 성공 방정식 벤처캐피터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면서 데이비스 연이 락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옛날 옛 정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실려가 있잖아요. 이 친구 똑똑한 친구인데 뭐라도 하겠지. 맞아요. 똑같은 생각도 한 거야. 전화 받자마자 로버트 노이스 로버트 얘는 뭐라도 한다. 오케이 콜 하고 내가 리드할게 라고 한 거예요. 전화를 2시간 동안 전화를 15군데 돌려요.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만에 250만 달러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어차일드의 영업 부장 제리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배신자 8명은 아닌데 페어차일드에 있는 직원이었죠. 이 사람이랑 그 다음에 에드윈 턴이란 사람이랑 같이 해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요것도 줄여서 AMD 그 다음에 또 페어차일드의 영업사원 중에 한 명이 또 누가 있었냐면 돈 발렌타인 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은 뭘 차리냐면 VC를 차려요. 그 세쿠아이어 캐피탈이라고 설명이 필요 없는 VC죠. 다 너무 유명해서 그냥 웃음이 나네요. 그래서 PC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로 이어지는 그 혁신의 순간마다 세쿠아이어가 짝판사 터트리잖아요. 뭐 애플 오라클 시스코 야후 페이팔 구글 링크드인 유튜브 뭐 말할 것도 다 얘네가 투자한 건데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무신사에도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쿠팡 토스 마켓컬리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 회사에 차리죠. 배신자 8명에서 페어차일드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줄줄이 나오잖아요. 이게 줄줄이 나와서 만들어진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어차일드론 이라고 불러요. 아 페어차일드에서 나온 페어차일드론 실리콘밸리의 그 성공 공식 이 완성이 되는 거죠. 계보가 생기는 거예요. 계보가 큰 줄기가 두 개예요. 하나는 하이테크 회사 하나는 벤처 캐피탈 회사 그래서 하이테크 회사에는 AMD 인텔이 있는 거고 벤처 캐피탈 쪽에서는 KPCB랑 세코하이어가 있는 거죠. 얘네가 중심을 잡고 이 밑으로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실리콘밸리 베이아리아 쪽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페어차드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 한 65개 정도 돼요. 이런 기술이나 기업들이 기술만 있어도 안 되고 돈만 있어도 안 되고 그 둘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합쳐져야 되는데 이거를 양쪽에서 다 했던 게 쇼클리의 어떤 괴팍함과 쇼클리의 괴팍함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나스닥 주요 IT 기업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가 더 재밌습니다. 다음 주는 더 재밌는가요? 다음 주가 더 재밌습니다. 점점 더 재밌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